1. 히브리서 5장을 보도록 하죠 오늘은 히브리서 5장을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 인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순조롭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일단 한 절 한 절씩 풀어가 보십시다 대제사장마다 구약의 직무를 얘기하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잠깐 앞으로 보십시다 당연한 서술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사람 가운데 택했다는 것 그런데 여기 설명을 첫머리에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어디서 택한 존재라고요? 사람 가운데서 뽑은 존재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요즘 대통령 후보들 출마하듯이 나요 나요 하고 제가 적임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직임의 성격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철저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가운데서 뽑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 대제사장직의 직은 흠 없는 존재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 뽑았으니까 불가피하게 구약의 대제사장은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흠이 있죠 그래서 나요 나요 하고 나서서 얻을 수 있는 직무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그냥 택하셔서 임명한 그자가 대제사장이 되는데 그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 택해요 오늘 어쩌면 첫 번째 키워드가 사람이라는 의미가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다 그분은 뭘 하는 사람인가?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기 그렇게 택해진 대제사장이 해야 될 마땅한 직무가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일 이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원래 편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해야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예물 그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임명받아서 감당하는 직무의 성격이고 이 내용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이거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답이 나와 있죠 사람을 위하여 여기 또 사람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죠 종합의 법은 이런 뜻이 됩니다 첫째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무는 첫째 어디서 택해진다고요? 사람에게서 택해져요 둘째 이 사람은 뭘 하는 직무를 맡았습니까? 예물과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 제사를 감당하는 직무를 맡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 세 가지는 오늘 모든 나머지 본문에 대한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줄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혀진 대제사장의 위치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다른 사람들에게 섞여서 일상을 살고 있는데 암호개야 너 4월 1일부터 대제사장을 네가 해라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하고 말고 해야 될 성격이 아니에요 이건 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제사 때마다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사람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그 죄를 속량해 달라고 기도하고 제물을 갖고 나가는 이제 제사장 직무를 시작했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라면 무슨 마음이 제일 먼저 들어올까요 1. 대단히 뿌듯하다 2. 재밌겠다 3. 어리둥절하다 4.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생각을 해보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재밌겠다? 어리둥절하다? 뿌듯하다? 이도 저도 아니고 제 이해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주일마다 2단에 서서 설교를 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죠 그때마다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도 먼저 이 종을 자비로운 손길로 덮으시고 허물과 약함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냥 예의상?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될 장본인인데 감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한다니 제일 고생이 뭐냐면 사실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제일 고생이에요 늘 그런 말도 안 돼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런 마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죠 왜? 자기도 누구 중에서 뽑힌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누구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 그게 물론 영광스럽고 참 말이 안 되는 황홀한 직책이지만 그 영광의 무게만큼이나 그 직책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기 아주 예표적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그가 대제사장을 얘기하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 말 어감이 참 재밌죠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제물에 속함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 제사장은 늘 무슨 문제와 실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백성들의 죄와 고난의 문제와 붙들고 실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죄와 고난의 문제를 제사장은 여기서 자기도 그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너무 이해를 한다고 말이에요 너무 동의를 한다고 말이에요 왜? 성경이 그러잖아요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기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직책은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누구의 예표적 그림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원래 제사장이라는 직무 자체가 하늘의 직무가 아니라 땅의 직무예요 땅의 직무 중에서도 인간의 고난과 연약과 완악함과 미련함과 죄의 문제를 늘 만지고 다루는 직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직무를 감당하고 있지만 너무 알아요 자기가 왜?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 그래서 저들이 넘어진 사연이 무엇이며 그들의 거짓과 위선과 눈물이 한숨이 절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대제사장이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 이게 무슨 예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 3절을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늘 그런 위치와 그런 입장과 그런 직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번째 직무에인 백성들의 죄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죄죄죄를 드리는 게 당연하고 당연한 직무에요 그와 같이 누구도 속죄죄죄죄를 드려야 돼요 자기도 이것이 아론의 반차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 임명을 받은 대제사장의 구약의 한계예요 구약은 대제사장이 자기도 자기를 위해서 죄물을 드려야 돼요 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속량함을 눈물로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과 같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한켠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제사는 언제나 반복돼야 되겠구나 매년 이 제사는 반복돼야 되는데 누가 이 제사를 온전하게 완성하실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대제사장 직분의 완성을 이루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큰 대제사장 아론의 반여를 따라 순서에 따라 제사장 되어진 그런 한계가 있는 제사장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큰 대제사장이 오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의 행위는 사실상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겠구나 이것을 예표한 글입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4절을 볼까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이 또 어려워요 사실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존귀라는 말은 대제사장의 직무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직무는 누구든지 나요 나 차기 대통령 적임자가 나요 이렇게 출마할 수 있거나 또는 나설 수 있는 성격의 직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그와 똑같은 입장을 취하시냐 하면 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놀랍게도 예수님도 나요 나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과 직무를 위임받는 수동적 입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쓸 수 있어요 아버님 이게 안 되겠네요 제가 좀 다녀와야지 영 해결이 안 되네요 제가 좀 다녀올게요 하고 나설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왜? 무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 마저도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수동적 선택을 받는 위임을 받는 입장을 취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정도면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 같은 완전하신 분이면 아버님 아무래도 제가 달려와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나설 수 있는 무음하신 분인데 왜 수동적인 입장을 취했을까? 여기에도 메시아닉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신다는 함축적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저도 아버지께 택함을 입고 보냄을 받아서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수동적으로 택함을 받고 입고 임명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지금 구약 성경 하나가 인용되어 있죠? 10편 2편 7절인데 띄워주세요 원본을 좀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하의 명령을 전하노라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안다 다른 말은 다 평이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하반부 구절을 잘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건 CCM 노래 가사 중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서 인용한 본문이에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어머니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출산의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 대답해 보세요 여기 지금 출산의 과정의 표현을 빌렸어요 성경 기자가 그런데 이 표현이 출산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출산은 반드시 무엇과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무엇이 수반돼요? 무엇이 따르죠? 고통 무시무시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 고통을 아이 낳아본 경험이 있는 여인만이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고통이에요 아니 설명이 사실은 안 되죠 무시무시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편이다 보니까 시인을 통해서 문학적인 시어로 이 출생이라는 표현을 빌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고통을 얘기해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건 우리를 얘기하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아들이 십자가 재단의 재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출생시키죠 어마어마한 고통이 하나님 쪽에선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두 번도 경험하기 힘든 고통이에요 저도 안 나와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느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서 곧 생명과 생명으로 만날 기쁨과 의미는 알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럴지라도 어느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서 둘째 또 낳아야지 그리고 낳는 여자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여자는 출산의 고통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은 그 정도의 하나님의 출산의 고통이에요 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 생명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또 보십시다 본문 나 또다 하셨고 또 다른 성경의 예를 듭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멸기 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도 어떤 구약성경을 또 인용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 원본을 보고 일단 얘기하십시다 시편 110편을 띄워주세요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여기 내가 라는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원수들이라는 말은 주님의 아들 성자 아들의 원수를 얘기합니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한다 여러분 발판은 원수 세력의 완전한 제압과 심판과 멸망을 얘기합니다 발 아래 발판을 밟듯 그렇게 괴멸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너는 성자 예수님이죠 네 하나님이죠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그림이죠? 머릿속에다가 이미지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호자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앉아 있다는 말은 통치의 개념이죠 통치와 심판과 영광의 세 개념이 여기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하나님의 의로운 쪽에 너는 앉아 있으라 이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의 즉위와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걸 먼저 덩그러니 시대마다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3절 시작 4절을 띄워주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 세대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넉절을 보는데 1절에서는 아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냐 하면 왕권을 회복하고 왕위에 즉위하시고 회복되는 그림을 봤어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4절을 띄워주세요 4절 보니까 너는 멜기 세대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왕권 회복 전에 무슨 직무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편, 110편에서는 두 개의 그림을 보여줘요 하나는 최종적으로 회복되고 완성된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기까지 이 아들이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직무를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하늘에서 필요한 직책입니까? 땅에서 필요한 직책입니까? 당연히 땅에서 필요한 직무죠 왜? 이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직무를 감당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양극단의 두 직무의 그림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멜기 세대에게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느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왔어요 7절부터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생과 삶을 사셨는가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앞을 잠깐 보십시다 여기 표현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이 본문은 그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날 밤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결별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드렸던 겟세만의 밤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습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 하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못 바뀌신 그 육체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충격만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전생에적인 것입니다 왜? 그분은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신이셨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제한하시어 유한케 하셔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부터 오신 겁니다 출생으로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고난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이랬으면 좋겠죠 그런 구차한 과정 거치지 말고 그냥 손오군 구름 타고 오시는데 짠 나타나셔서 한방에 철권에 권세를 가지고 로마의 군대를 뒤집어었고 바벨론에 상징되는 제국들을 초토화시키고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없는가? 그러면 구원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죄가 속량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8절을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뭘 배워요? 순종함을 배워요 여러분 여기서 보통 순종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함이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그걸 배웠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더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뭘 배워? 다 아실 뿐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수님은 이 땅의 신으로서 육신의 몸으로 인생으로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권한이에요 그리고 그 권한은 따라서 예수님의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옵션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세상의 모든 욕망 앞에, 유혹 앞에, 실현과 바람 앞에, 고난 앞에 모든 걸 다 아기의 몸에서부터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만이 고난이 아니고 산뽕우리도 산의 일부이듯이 전 생애가 예수님에게 고난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세상의 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즐거운 일일 수가 없어요 계속 견디는 일과 인내하는 일과 참는 일과 버티는 덕망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상이 매일 부딪힙니다 예수님에게는 심각한 고난이에요 이 모든 생애 과정이 그런데 그 고난이 부딪혀 올 때마다 예수님은 순종을 함으로 배웠대요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온 세포 DNA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은 다 채득하시고 겪으시면서 그거를 순종함으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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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대속은 우리에게도 전인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받은 이런 단편적인 것이 구원의 전체 그림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주제는 세 가지 시제가 있죠 십자가에서 이미 끝장이 났어요 원수의 머리가 상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구원이 끝장이 났지만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아직도 구원은 진행형이에요 맞죠? 그리고 최종적인 날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과 최종적인 날이라는 표현은 달라요 마지막 날은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십자가 사건부터 지금도 계속 마지막 날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날은 바로 V-Day를 얘기합니다 D-Day, Decision Day, 결정의 날, 그날을 얘기합니다 그날이 이루어질 어떤 그림이 있어요 우린 지금 이 노종 중에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독자들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휩쓸려 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글을 쓰게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10편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이 최종적인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의 그림을 보지 않느냐 너희들을 그렇게 완성해 갈 것이고 인도해 갈 것이다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우리의 못남 한계, 절망, 연약함을 다 전생의 고난을 통해 순종함으로 배우신 분이다 배웠다는 말은 겪은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대속함은 더 구체적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구절 보니까 온전하게 되었은 즉 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은 완성하는 자리까지 되었은 즉 그 뜻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었어요? 근원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생을 걸쳐 받으신 고난과 순종과 배움은 누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 믿음의 창시자고 이 믿음을 온전히 하시는 분이시며 그 믿음을 견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12장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12장을 다 찾아주세요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곳 꽉 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하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또 어디에 앉아계세요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아계세요 여기서도 완성된 예수님의 즉위와 회복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이 약속을 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됐죠 믿음의 주요 여기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요 그 뜻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사실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생성되고 일으키고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믿을만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속주의 재물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그분이 자기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천성의 완성된 자리까지 마땅히 견인하실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온전케 하시는이 여기 온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완성케 하시는 분 그 뜻이에요 완성케 하시는 분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그분이 완성하신다고 말이에요 어디까지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함께 왕론을 하는 자리까지 견인하실 것을 소망케 하시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치성을 쌓고 공독을 쌓는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이 익어갈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고통은 건강한 고통이에요 엄마가 고통을 겪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든 그런데 신앙의 가장 고상한 가치는 항상 그 십자가의 공로와 흘리신 보혈의 자비와 은혜를 매달리는 싸움이에요 그걸 여기서는 바라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 인생을 묶어라 고정시켜라 그 말이에요 바라보라 픽스 온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는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사정을 다 겪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대속과 그분의 죽음은 매우 실체적이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구체적으로 대속암을 입을 수밖에 없는 확고한 사건입니다 또 이렇게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수많은 거짓의 소문과 수많은 비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고 불안케 만들고 안개가 자욱한 것 마냥 어디가 길인지 모르게 우리를 헤매게 만들 수 있어요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오늘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앞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가 고난을 받아 순종함으로 배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나는 공로 없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또 한 주의 길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